블랙야크는 히말리아에서 왔습니다. 제가 산악인이기 때문에 히말리아 원정 다니면서 많은 야크와 인연을 맺었고 히말리아 다미에서 야크와 인연을 맺은 과정에서 야크의 선명함과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로 블랙야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블랙야크는 모든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블랙야크는 블랙야크가 생존해 있는 고산지대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라도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생명의 두려움이 없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있습니다. 특히나 블랙야크는 제가 산악인이면서도 산에서 인간이 도움을 주는 즉, 바꿔야 얘기하면 블랙야크 의류는 의류라고 하지 않고 장비다. 인간이 생명을 보호해주고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패션이 아니고 장비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기능이 어느 브랜드보다는 탁월하고 소재라든지 디자인 또 패턴이 아주 활동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져있습니다.